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의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명이 보아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KTV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정유 2차 전지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아권장 예상하면서 강원랜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위즈틸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지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절약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미국 증시에서부터 반발매에서 유입이 되죠.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인 변동보다는 낙폭가들, 그리고 이익 상승이 높은 고피아의 업종의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눈치보기 장세를 전환할 가능성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설 연휴 기간은 좀 아쉬웠죠. 우리나라 설 휴장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조금 약간 일단락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보다도 제 생각인데 우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현금 비중은 계속 느리는 것보다도 주식 비중을 계속 갖고 가는 비중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대선 정책에 대한 수혜주, 어떤 추격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눈치보기 장세 속에 저가 매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재식 부장님,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반등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죠.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사실 훨씬 상승을 못했습니다. 구정연휴 쉬는 동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상승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좀 부족한 상승이었고요. 추세적으로 3천승은 확실히 넘어간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 상당히 많이 발목을 잡았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거래의 집중세가 계속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쏠렸던 외국인의 매도도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매수로 전환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솔루션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타 삼성전자로 하는 SK하이닉스도 큰 폭은 아니지만 보합권 정도에서 약간의 상승, 강보합 정도로 상승 가능할 정도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메타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분위기가 찬물에 한번 끼얹어졌었죠. 그런데 이 실적을 아마존이 다시 엎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다시 실적에 대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사실 하루 만에 나스닥 상승이 하루 만에 좀 멈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한 2800 정도를 많이 넘어가긴 힘들어 보이고요. 2800 부근이 됐을 때에는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존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800 정도에서는 현금화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800선은 현금화 전략을 좀 높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께서는 SM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SM 지난주 목급 설 연휴 끝나고 이틀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예상처럼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SM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무료감 부분은 이미 설 전에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4분기보다도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가 계속 몰릴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SM의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또 자회사 지어유에 대한 상장 비용, 그리고 매출이 높은 어떤 공연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부재가 됐던 상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어떤 본업에 대한 음반, 음반에 대한 판매를 본다고 한다면 SM 같은 경우가 엔터 4사 중에서는 점이 1위를 차지했죠. 엔치트, 에스파,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음반이나 음반 판매 부분은 꾸준하게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도 역시 본업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로 깔아지고 말씀드렸던 공연 쪽에서의 코로나 해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거리 두기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강해져던 사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 중에서도 오크라인 공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엔터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달에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저가 매수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엔터 업종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SM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세트 부탁드립니다. 네, 정유와 2차 전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제 마진도 좋고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유 국대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담이 되면서 90불을 훌쩍 넘어갔죠. 92불을 좀 넘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80불 때 후반에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정유주는 금년에 그리고 정제 마진도 지금 떨어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집중됐었던 이런 수급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도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앞장서서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의 확장성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타 2차 전지 ETF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상승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러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주와 2차 전지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